저희 솔테파우스는 정통 뉴욕 스타일 피자와 잘 페어링될 수 있는 맥주들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솔은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의 약자거든요 단순한 피젤리아나 테파우스를 넘어서는 문화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그런 크러스트가 특징이고요 치즈나 토마토 소스가 과도하게 올라가 있지 않는 깔끔하고 심플한 맛이 특징이고요 고르플린 지역에 유명한 피젤리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피자 맛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프페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저희 가게 상호처럼 인생의 한 조각을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